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녹화를 하냐면 바로 이 브러쉬를 이 플레디마이크에 이렇게 비벼달라는 요청이 한 시청자분이 진짜 라이브 때 매번 들어와가지고 이 브러쉬로 비벼달라고 엄청 요청을 하셔가지고 찍어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한 요청하시고요 굿나잇 쿵 Two 쿵 쿵 베베 몇몇 eton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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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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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